근데 3브리그 확정 지었어요. 이제 우승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. ...끄리그에 따라서 내 면이 공격 있는 한 명은 모르겠군요. ...끄리그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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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주.. 야 온다 온다 야 야 여러분 이래도 목소리 잘 들어요? 이래도 이 정도? 중폭 켜도 괜찮은가요? 대답을 해 주시죠 대답을 해 주시죠 겜 소리 좀 더 겜 소리 좀 더 줄였어 아 아 이 정도? 아 아 된다 이 정도? 아 아 됐 이니에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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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브리그 결승골 3브리그 확대 이니에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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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면서 자면 되잖아 이거 보면서 자면 되잖아 하고 있잖아 지금 아프리카는 보고 이거만 안 봐? 아 트위치도 모바일 있어? 받아 트위치도 모바일 있습니다 검색하십시오 검색의 생활아 귀찮 별거지같은 이유를 다 보겠네 별거지 게임 게임같은 이유를 보지마 그러네 아 야 야 여러분들 이건 뭐 이건 뭐 다 찢어버리는 거야 그냥 클라스야 이거는 영클감이야 이거 한 명 제치고 두 명 제치고 어느 날 쇼핑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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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 흠 흠 흠 흠 흙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휴 슈팅 왜이래 왜이렇게 못 다니는데 아 떴네 너 누구야 펩시? 펩시야 너 몇 부야? 일단 몇 부인지를 말해봐 아 저는 뭐 3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4부로 떨어졌는데 이번 판 끝나면 다시 다시 3부에요 아 5부? 너 4부 갔다 떨어진 적 있어? 아니면 뭐 경험을 얘기해봐 5부 리그 뭐 몇 시즌째 잔류중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궁금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래 아 3일밖에 안되는데 5부를 갔어? 그럼 거의 밤을 샜단 소린데 야 바로 올라갔어도 50판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강등된 적 없어? 흐흐흠 비아 비아 인폼이 얼마죠? 아 6부에서 한번 잔류 5부까지 5부가 6부였나 5부였나가 진짜 힘든 게 구간이 한 군데 있어 내가 힘든 애들을 만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6부였나 5부였나 힘든 공간이 있거든 아니 8부에 6부에서 10분 정도 10분 정도 10분 정도 10분 정도 뭐야 이거 어 나 6부였나봐요 6부 6부에서 힘들었다 나 6부에서 3번 잔류했다 3번 내가 역시 5부는 그래도 좀 잘하는건데 아 오케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얘들아 짠짠짠 진짜 이번 판 개 잘된다 이번 판 뭐 이렇게 진짜 왜 이렇게 잘되지 이번 판 미친듯이 되는데 거의 상성인가 포메이션이 상성인가 어떻게 이렇게 잘되지 나 그냥 무슨 나 집중해서 하고 있지도 않거든 지금 어 야 너 멘붕했다 얘 어 나 그냥 채팅창 보면서 그냥 여유롭게 하는데 잘되네 어 우승 확정지어서 여기 마음 편해서 그런가 아 나 이번에 또 4불이고 또 강등 되면 안되는데 흐흠 아 이본래 아 이본래 아 이본래 아 아 이본래 이참 아 이본래 아 으 뭐 얘는 오후 떨어지랬는데 거의 거의 막장으로 하는데 게임 멘붕해서 그런가 아 탈주해 그래 탈주 탈준 인자 한번 되는 거지 뭐 여기서 진짜 선수 교체 하면 진짜 노잼이다 진짜 4대 0 인데 무슨 선수 교체에서 체력관리하고 이러면 진짜 아 어 이제 선수 교체 하는 것 같애 아 탈주지 이거는 야 근데 게임 소리 너무 작은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커 켜도 돼 아 야 뭐 시간 끄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계속 스탑 눌러서 빡치게 하려고 하는 건가 뭐야 룩 업 비 내 포 유 온 구글 베스트 파이 스 히어 와인 음 그럼 돼 아 얘 뭐해 야 어차피 세 번까지 밖에 못하는데 이거 더이상 못한다 이제 아 아랄라랄랄랄라 왈 으음 됐어 이제 못한다 일로와 일로와 어 니 야비 끝났어 진짜 야 얘 너무 걔 노매너다 그치 공 돌리는 거야 이제 지금 나를 빡치게 하겠다 이거야 지금 내가 뭐 노매너 플레이를 했냐 뭘 했냐 내가 이러면 그냥 뭐 어차피 뭐 어차피 90분 있어야 되니까 나도 가지 말자 나도 걔 안가 어 그라치 괜히 꼴라인 아웃 때문에 시간만 시간만 아까우니까 농락 한번 해볼게 개인기 이제 아 진짜 성격 더럽다 진짜 뭐 천양이 뭐야 피파 뭐야 성격 게드럽다 야 아 일부러 시작 안 한거 봐 야 박수치는 거 봐 야 박수치는 거 봐 야 야 진짜 개더럽다 와 나 이런 애 처음이야 진짜 이것도 자살골 놓고 또 시간 끄는 패턴인데 이거? 이거 봐 아 미친 개더러워 야 아 진짜 개 졸... 야 진짜 졸열류 갑이다 야 이거 좀 채팅창 좀 여기 좀 대박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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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 졸열이다 진짜 또 박수 친다 쟤네 또 근데 이거 내가 골 넣는게 아니라 이거 내가 공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니 이득이 있는게 아니라 이득없어 이득 없는데 그냥 나를 빡치게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져서 화난다는 거야 야 아 야 일단은 바나나 하나 먹으면서 기다리자 어차피 80분 때니까 역대 끝 쓰레기다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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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한번 야 액방 마이크로 말 걸어볼게 액방 액방 마이크로 얘한테 말 걸어보자 액방 마이크 연결한다 액방 마이크 연결한다 ściしゃ い smoke no funciona 哒哒 아 예 대답 씹냐 에이 두유 기열미 에이 내맨 씹냐 고생아 뒤로 샘숭 뒤로 갱내스타 수유노 하묵 냉면 아 그이 같은 놈아 야 대답을 햄마 박수만 치지 말고 그지 같은 놈아 아 미치게 하네 아 나 이거 유튜브에 올려서 니 아이디 다 뿌린다 응 사랑해요 연애가 준게 뭐야 그게 응 유튜브에 올렸어 니 전세계로 니 아이디 뿌려 노매너 플레이어라고 아이 업로디 아이 업로드 음 디스 비디오 온 유튜브 유 노매너 플레이어 유 유 벤 유 벤 어깨 아이 업로드 아이 업로딩 디스 비디오 야 유튜브 어딜 또 달려오고 있어 꼴놀라고 그지 같은 놈이 꼭 뺄게요 나 조작도 안 하고 있는데 일로와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일로와 아 이니에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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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공을 아 드랍 걸었다 야 업로드 유튜브에 업로드한다 그러니까 쫄아서 나갔다 야 아 아 야 개 그지 같은 이거 탈주해서 탈주 보시면은 저는 베스 비보드 잘 되죠 오케이 어 탈주했습니다 유튜브 올려야겠네 이거야 전세계 퍼트려야겠네 이거 전세계 유저들한테 개 노매너 플레이어라고 야 어 그냥 아주 10대 떡 어 이거 제가 얼티미드에서 10대 떡을 하냐 전세계 유튜브로 퍼트리겠습니다 얘 잘 봐 아이디 어 월드 월드 유튜브 유저 디스 이즈 노매너 플레이어 아이디 A R S E L U N G 메이비 차이니즈 롱 메이비 차이니즈 차이니즈 아이디 짜장 아이디 메이비 아스 롱 뒤에 롱 저런거 차이니즈 잖아요 아스 롱 에이 롱 롱